오케이 시간이 뭐 주말 내내 있었는데 인자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아까 그거 하고 있었는데 또 이게 또 안될까봐 자 시작하겠습니다 틀리면 일곱 번 쓰게요 영어랑 한글 뜻이랑 아니구요 셀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 가게는 모든 것을 다 판다 라는 예문이 보이네요 그 가게는 모든 걸 다 팔아요 그렇죠 everything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 가게는 무엇을 파니가 되겠네요 어 everything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what what 여기 가게는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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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가 하다시면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 있다 이 얘기 또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아 아 뭔데 what what does what does the store sell what does 어 해봐봐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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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ore sell it sells everything 그것은 모든 것을 답합니다 the store는 뭐 it으로 바꿔서 대답할 때 써도 되겠죠 오케이 계속 계속 스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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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이 피자는 매우 좋은 향기가 납니다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스멜이 냄새가 냄새 맡다도 되지만 냄새가 나다도 돼 여기서 냄새 난다야 이 피자는 매우 좋은 냄새 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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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면 오늘 숙제 많이 안하길 바라, 선생님. 계속해서 노래하다. 우리 노래 한 곡 부릅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놀다. 다 하다시 아니야? 눈치챘어 이제? 단어만 보고 뜻을 맞추기를 했었는데요. 다 하다시더라. 그렇죠. 선생님의 하다시만 다 모아놓은 거였어요. 동사가 하다시에요? 동사가 하다시에요? 어. 동사가 하다시에요. 놀다 play 연주하다라는 뜻도 있어. 뒤에 악기 같은게 나오면. 그래서 그녀는 바이올린 연주합니다. she plays the violin 그렇죠. 그러면 the violin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연주하니까 되잖아. 그렇지. 무엇을 연주하니까 되잖아. 그렇지? 이건 what이 되면 되겠죠? what does she play? 그렇지. what does she play? she plays the violin. 오케이. 여태까지 그런거 배운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마시다. drink 오케이. 그러면 나는 물좀 마십니다. I drink some water. 그렇죠. 그럼 some wat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마시니? 그랬더니 some water를 마신다. 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마시니? 하고 싶으면 what? what? 그렇지. what do you what do you drink? 그렇지? what do you drink? 그렇지? what do you drink? 그렇지? what do you drink? I drink some water. 오케이. 계속해서 자르다 cut 그 다음에 하프 마다 핏 오케이. 에헤이. 연이죠. 연 연 연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지르다 별거죠. 다 있네. 오케이. 시간 초과여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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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힌트 달라고 안되긴건 떨어지다 떨어지다가 못더라 떨어지다 40여 fall 오케이 그래서 나뭇잎들이 가을에 떨어진다가 보여 fall 떨어지다도 되고 가을이란 뜻도 돼 나뭇잎들이 가을에 떨어집니다 그럼 in the fall 가을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what 언제지 언제지 언제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니? in the fall에 떨어진다 그럼 in the fall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 when when fall when do leaves fall day fall in the fall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요? when do leaves fall 그랬더니 leaves fall in the fall 또는 day fall in the fall 그것들은 가을에 떨어져요 오케이 춤추다 dance dance 오케이 그다음에 네 닫다 응 닫다 응 닫다 응 닫다 문 닫으면 오픈인데 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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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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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문 좀 닫아주세요 가 보이네요 문 좀 닫아주세요 네? 문 좀 닫아주세요 여기 있네 문 좀 닫아주세요 문 좀 닫아주세요 클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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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다 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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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다 사다 이거는 buy 뭐 이거는 get get 오케이 오케이 받다란 뜻도 있고 사다란 뜻도 되고 get은 오케이 그 다음에 사다봐야 돼 응 먹다 eat eat 그 다음에 울다 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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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날다 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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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 buy 사다 걷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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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가다구요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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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그가 이 도로 위를 걷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서가 보이네 그가 집에 가기 위해서 이 도로를 걸어다닙니다 가 walks on this road to get home ok he walks on this road to get home 이었구요 그러면 on this road 가 이 도로에서 라는 뜻이죠 이 도로에서 오 그러면 on this road 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에요 왜요 그렇지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 그는 집에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걸어다닙니까 라고 묻고 답하는게 되는거죠 그는 집에 가 그렇지 where does he walk 그렇지 where does he walk walk to get home 와우 진유 이해력 짱 그렇습니까 where does he walk to get home ok 여기서 말하는거 아니에요 이 도로에서 어디에서 그렇죠 이해력 짱이라니까 자 근데 틀린게 좀 많구요 일단 1차로 정리 좀 하고요 진유 숙제는 많이 하겠다 ok 여기 저거 이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죠 예 예 공책에 적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되죠 음 어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리지 잠깐만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할 거예요 자 박수 치다 클랩 클랩 박수 치다 클랩 그 다음에 가나 고 그래서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간다 가 보여요 바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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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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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가니 버스 타고 학교 간다 조 바이버스는 그러니까 하우에 대한 대답이야 하우에 대한 대답 그럼 바이버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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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고 오케이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나는 학교에 걸어간다 아니 버스 타고 간다 아 아이는 유 로 바뀌겠죠 물어볼 땐 그렇지 how do you go to school i go to school by bos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치다 때리다 오케이 히트이죠 히트 뭐 이상한 얘기 안해요 치다 때리다 히트 오케이 그 다음에 뛰어오르다 자 대답하다 앤서 줘 앤서 다음 보답 c 다음에 글씨를 쓰다 그쵸 세상이름 나라이름 표정 봐라 라이트 숙제가 쌓인다 그치 가지다 have have 그 다음에 질문하다 질문하다 응 처음으로 다 같이 해 ask죠 ask 질문하다 ask 다음에 움직이다 move move죠 그래서 나는 내 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I can't move my body 오케이 달리다 run 오케이 미소 짓다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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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다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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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다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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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다 싸우다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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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다 웃다 la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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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다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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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I love my family 그럼 마이 패밀리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어 잠깐만 좀 빡테일이 없어요 음 빡테일이 없어요 빡테일이 없어요 마이 패밀리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까 마이 패밀리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까 어 마이 패밀리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까 나 마이 패밀리라는 대답 듣고 싶어 으에게 으이흐흐흐흐흐흐흫 아이고 동생이 그냥 언니랑 놀고 싶어가지고 응 어 쿠쿠 누구 후 후 후 후 뭐 후 후 후 후 그렇지! 와우! 진효 이해력 짱! Who do you love? I love my family! 오케이! 이제 응용해! 이제 슬슬 써먹기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만나다! Meat! 근데 요거! 고기도 Meat 아닌가요? 자! 고기는 Meat죠! 고기는 옛다 고기! 고기! Meat! 됐어? 오케이! Meat! Meat! 고기를 만나는 거겠네! 오케이! 그 다음!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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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숙제 당첨! 캐치죠! 캐치! 그래서 나는 그 공을 한 손으로 잡는다 라는 말이 보이네요! 나는 그 공을 한 손으로 잡아요! I catch the ball with one hand! I catch the ball with one hand! I catch the ball with one hand! 그러면 with one hand는 한 손으로! 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뭐지? 무엇을... 그러니까... What? 오케이! 어떻게죠? 어떻게 잡는다고? 한 손으로 잡는다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 있네요! 무엇을 잡는다? 공을 잡는다? 어떻게 잡는다? 한 손으로 잡는다? 안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ith one han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다! 그럼요! How do you catch the ball with one hand? 그렇지! How do you catch the ball? I catch the ball with one hand! 오케이! 계속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일곱 번 슬컷 모아서 보내줄 수 밖에 없어 진유가 시간 안에 다 안했기 때문에 영어랑 한글이랑 다 써서 찍어서 보내줘 이 똥강아지야 알았습니까 예 두 가지 나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까지 하는 건 이렇게 숙제 많이 챙기지 않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오늘 훌륭하게 잘했어요 이해력 짱짱짱 예 저희 어머님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